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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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주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복습할 때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 성현이로부터 새로운 충만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현이로부터 새롭게 능력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질문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성현이의 충만화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새롭게 능력을 이룰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캐주얼하게 쉽게 어떤 규칙적인 일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새롭게 성현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가 사도인님의 말씀을 어떤 구절의 말씀을 대살리면서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도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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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이의 충만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새롭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헛된 말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 되기 전에요 우리가 제일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 되기 전에요 엘리아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기름구시를 받기 위해서 성현의 능력을 새롭게 새로운 명의로 방식으로 받기 위해서 사도인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성현이 충만을 받은 것은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 오순절 날에 우리는 진정 그런 것 간에 지금 현재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인전 2장 2절 1-4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인전 2장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결정 1-4 1절 verwbit 1-4 흐 kh побед 1-4 1-4 1-4 1-4 4장에 보면 또 다른 성령에 충만한 반응을 봅니다. 4장 31절에 있겠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학자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정 각 장은 거의 한 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4장은 오순절날이 일어난 후에 4년이라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들은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으로써 그것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인적이라는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고 그들이 있었던 그날의 장소가 역시 요동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충만함이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있는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들이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세상들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해요. 그 대세상들과 관리들로부터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을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면요. 자신이 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직적인 능력을, 직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면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 는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오직 그 자신들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실하면서도 아주 잠잠한 가운데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하이 대답할 때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붙잡힌 것으로부터 다 풀려진 후에 그리고 곧바로 그 동료인 사도들 하나에서 바로 갑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모든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깨우침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전쟁의 싸움을 할 때 자신의 육신을 결코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필요를 드립니다. 기독 가운데 주님께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아주 능력 있는 방식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13정 말씀이 다시요. 바울이 새로운 방식의 그런 직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전에 있는 관리로부터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술사와의 그런 직면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혼동시키고자 하는 그는 바울을 알았어요. 이제 그의 원수 마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종인 하나인 마술사로부터 다시 한번에 그런 것에 대해 그는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경험을 과정에 대한 그의 역할을 통해 그의 역할을 통해 그의 승리에 의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의해서는 너무나 자신이 성령에 새롭게 충만한 필요가 너무나 있다는 것을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13장 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구절 있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여 불을 주목하고 여기서는요 바울의 기도가 없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을 받게 기도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도움을 향하여 불을 짓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 글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추맣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와 같은 능력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피로에 마음의 부터 나오는 피로를 향한 불의 짓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인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스 5장 18절의 말씀 바울이 에베소스 5장 18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헬라 언어는요 계속적인 현재 시제로서 성령이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10화절 후반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설제 실제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강의에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한 종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를 향한 책임 세대를 향한 책임입니다 우리 세대에 연관해서요 우리가 새로운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이 주요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은요 다른 면으로서 각각 다른 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유가신 하나님 히브리어는요 여덟 가지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그냥 공부하는 데에만 흥미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각의 이름마다 우리의 것에 적용하는 그런 면들이 다 매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있는데 적용될 수 없는 진리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곧 이해하실 텐데요. 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요. 그 전에 우리가 또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만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피로 가운데 그 마음가운데 불질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달이면서 내적인 공허함, 비어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비어있습니다. 저는 메마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에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려나 그가 이 부르신을 부르셨을 때 그 답은요. 8장 2절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의 법을, 생명의 법을 받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8장 2절이요.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당하였습니다. 예, 그의 부르신이 이것입니다.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나의 이 죽어있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 거기서는 뭐냐면요. 그 생명의 성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을 향한 생명입니다. 몸에 대한 반대의 성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로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올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올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너는 생명의 성명이 필요하다. 대신 그 생명의 성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올이 경험을 합니다. 죄가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 구제를 기록하셨습니다. 예,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서 나를 해방하였다고요. 다시, 개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시록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 요한의 시대 가운데 사도적인 교회 안에 있으신 분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바올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올은 자신이 정말 빈곤한 필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자신이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의 내적인 사람 안에 어떤 것도 하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랑은 주님으로부터 반대로 이 주님의 걸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 너무 부재라 하지만 부유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자다. 바올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악한 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는 그를 거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게 있습니다. 나는 부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우리는 우리의 능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성을 드려야 하는 바로 그분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분,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 심지어는 어둠에 있는 숨겨진 모든 것이라도 다 살펴서 보시는 그분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eden의 첫인은 5절의 1st-4, 5절에 적응을FS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언어는 6절이 sanct단에 적응을 Tara는 Egypt에 적응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그분의 언어는 5절에 적응을 합니다. 그분의 경우는 다 자리를 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언어는 5절에 적응을 합니다. 그분의 언어는 5절에 적응을 합니다. 4정 5절에 적응을 합니다. 그분의 언어는 6절에 적응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요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우리는 가르침이나 설교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써있어. 심지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라도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시각하게 어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답을 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받아들이시는 분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잘못한 하나님은 전혀 마음에 관심도 없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의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배자든지 또 사약자든지 간에 광려에서 홀로 살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든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분들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는 것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사시면서 그걸 알았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한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래감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온과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목해보세요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온과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의 보이며 피로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그럼 이 7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정결함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안에서 매일 하루하루씩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신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께 좋은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많이 드시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시에서 점심을 드셨을 줄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의 눈들이 눈을 뜨고자 노력하시는 눈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의 질문은 오후에 저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씩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매일 하루하루씩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대답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높은 차원에 말씀하시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답을 해주십시오 나를 주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답은 굉장히 신학적인 답을 하셨잖아요. 저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에게 맞는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학자들이세요. 지금 신학자이신 저는 평신도입니다. 저에게 이 구절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답을 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어떻게 매일매일 제가 두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는 좀 좋아하세요. 네? 씻어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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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시 내 자신이 더러운 곳을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시 살 때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먼지나 이것이 내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밀감해 낸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그렇게 헛된 말, 허무한 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대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을 해요. 주님, 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웃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어떤 더러움 있는 게 보느냐? 저 주님 모릅니다. 그냥 이 일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더러움 있는 걸 내가 느낄 때 내가 그런 깨우침되고 어떤 편집을 내고 마음이 깨워집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나오는 것처럼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깨끗하게. 내가 더러움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냈을 때는 직후적으로요. 저 자신을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영적인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면 내가 영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더러움의 먼지를 오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에게 어떤 더러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나라가 더러움이 올 때 이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질식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너무나 존중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그런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움을 보고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영혼을 보이시옵니다. 저를 거룩하신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말씀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 하다 하셨느니라. 또는 히브리스 12,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니까 히브리스 12, 14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스 12, 14절에는,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린 진영함이 심각한, 진지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스보소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보소 2장 12, 13절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마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며칠 동안 취약해내세요. 구원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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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았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반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다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짧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고원을 잃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 14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를 만나는 것은요, 내적인 시력을 열어주고, 우리의 내적인 통찰력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기 포도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시자절에 잃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시기를 잠잘자여 떼어서 존재가 안에서 일어나라. 그저께서 너에게 빌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24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 대시록 바를 전혀 유다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여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신전은 우리 주위에는 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분시받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를 향해서 사약하기 위해서 연관된 성량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원칙을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새롭게 대신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목표를 위한 것인데, 그 바로 목표는 우리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책임을 지게 오자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 충만함이 우리가 세례의 요한과 엘리야를 받았던 기를 모으신 것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후순절날의 첫 기월의 성령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려집니다. 이제 여러분처럼 제가 이때는 평생들로부터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제가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첫 기월의 성령의 흐름을 회복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거의 어떤 사람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자신의 삶으로부터 비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격려함이나 그런 감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히 신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 자신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일 저를 이집트로 다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돌로 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많이 친절하신 분들이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좀 신선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눈이 감태해지신 게 보입니다. 예, 아담의 탈학 이래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져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불이, 그러니까 악이 증가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알고 계속 거룩함을 잃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노아의 날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 3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예,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께서 해주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미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네, 육신이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충분히 민감하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뿌리가 바뀌신 분들이라면 성령님은 진정, 우리 인류, 사람들, 모든 인류를 향하여 아주 온유하시고, 아주 정말 젠틀, 친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로 향하여 굉장히 사랑이 많으실 분이라고 아실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 안에 어학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거하는 곳으로서 인기를 선호하십니다. 그분은 타락 후에, 그 홍수 후에는 그분이 거하실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는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슬퍼하시는 가운데, 나는 나에게 사랑하는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는 그 아름다운 거할 곳이 이 땅에 있다. 그것은 마음인데 특별히 겸손하고 통해할 마음입니다. 성경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연 말씀입니다. 이 사연 57장 말씀입니다. 57장 15장 15장 57장 15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두 장소입니다. 이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다음은 이 사연과 사랑의 주소가bec에 있습니다. 통해하는 모든 것들과 Ulises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님이 아주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잃었다.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걸거지옵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기뻐졌어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걸 다시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걸 허락하는 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을 수 있다는 걸 너무 흥분되셔서 천천히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의 모습이었어요 날개가 있는 너무 빨리 날아가서 오기 위해서 요단에 가졌어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그 분이 내려오셔서 그 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네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너에게 거할 것을 내가 회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 어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 믿는 자의 마음가원에 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다 마치셨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의 약속의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보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인간의 마음가원에 그 분이 거하실 그 장소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신비가,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말 채우셨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흘러가셔서 강물처럼 흘러가셔서 이 장소가 이 장소가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When the believers gather When the believers gather together to worship God What is the name of God 그것이 어디죠? 뭐라고 부르죠? Church Yes, you are the legions Good 예, 맞아요 proper answer Of course, the legions must bring proper answer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요 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7, 38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7, 38절 요한복음 7, 38절 예, 요한복음 8, 39절 6, 40절 ajurest 5, 39절 예, 요한복음 7heart and 8절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자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순전 후에 닫혀졌던 하늘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동안 닫혀졌던 하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 오순전 후에 와서 그 열린 하늘부터 그 하늘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방물로부터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항상 도의 가운데 성령에게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런 역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을까요? 이 죄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반드시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서 강물로서 항상 인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죠? 저를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교회에서 흘러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잠자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천에 대한 비유하십니까? 자정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잠을 잡니다. 사실 역사가 말하기를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잠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믿는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때 그들의 죄가 계속 쌓여져서 그들의 죄가 함께 쌓여져서 구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열린 하늘을 다시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여전히 성령을 향하여서 굶주린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스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강물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그 강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강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마치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를 충만케 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은 이제 몰라요 하늘이 구름에 가로막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신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것은 교회에서의 강물로 흘러와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계속 전혀 회개함이 없이 계속 지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승전을 열렸던 열린 하늘을 다시 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아주 큰 대가, 큰 값이 치러진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그 값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값이 치러진 것 때문에 우리를 이런 것들을 아주 심실한 마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열린 하늘을 향하여 장애물로 가로막습니다 구름을 만들어서요 여러분이 이사야 44절 22절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4절 22절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4절 22절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4절 22절에 보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절 22절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절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두꺼운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죄는 또 구름이 되고 또 그 구름이 하늘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사회사 지자는 그의 하늘이 닫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구름 때문에 그의 기도와 그의 부르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사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회 64장 1절입니다. 이사회 64장 1절입니다. 이사회 2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교회에서 흐르는 강물로부터 성격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수들 나라의 구요한 그 근원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많은 구름들이 열린 하늘들을 가로막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하늘이 닫혀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이 이 구름에 둘러 덮어져 있습니다. 그 구름이 오신절날 처음 기온으로 쏟아버었던 성리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 그리고 얼마나 큰 걸 잃은 것입니다. 이 쏟아버신 역사는 너무너무 부여한 것입니다. 아주 순결하신 것입니다. 그 능 건넘으로 가득한 보신들이 마음까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나갈 때 여전히 강물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우리의 강의 교회는 아직 이와 같은, 위의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다 깨어나서 회복하는 그때 이 구름을 완전히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순절날이 쏟아버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서 다섯 가지 오중지기맥의 사역들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중지기맥의 사역은 예배서 4장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교사, 목회자, 전도자 이 오중지기맥의 사역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이미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이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풀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의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 각각 다른 부분들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이 오중지기맥의 사역들이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각 부분에 있으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각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아주 충만한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신학적인 포인트를 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된 가운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단체라든가 하나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는 것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머리를 잊게 하십시오. 그러나 같이 함께 모입시다.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것은 에베소 4장에 기록된 성경자가ία에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것과 그리고 믿음의 하나가 될 것과 하나가 될 것과 에베소 4장 10문에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문에 가십시오. 에비서드 4장 15절의 말씀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찬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기까지 자랐지라 그는 흥머리니 곧 그리소라 Right? Love and faith Okay, let's check it again No faith 4, 13, 13 13, yes One faith, right? This will happen when the fullness of the offices can be released 1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5순절 이후에 작자들이 충만하게 풀어집니다 And this will nee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day of Pentecost 이것은 5순절 아래 처음 기원의 것들이 처음의 모습으로 풀어집니다 Now I'd like to tell you an important principle for you This picture is the role of the church of God as a church in large 일반적으로 큰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이것이 말씀하기도 하고 But still, every person Every person Every person Do his own battle And can get to him And can get for himself His own open window 그 작자 자신의 열린 하늘을 가져야 됩니다 That's the original day of Pentecost 처음에 50년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This will change completely the way of thinking the heart 이것이 완전히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And can bring us into a position of real responsibility and real burden for our generation 이럴 때, 이런 모습이 우리를 진정한 우리의 세대를 향하여서 진정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자리에 있게 됩니다 It's something that nobody can do for himself 이것은요, 어떤 누구도 대신해서 이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Only the spirit of God can bring his birth 오직 성령님만이 이 부담의 짐을 주시는 것입니다 And with his burden, can he give also the empowering to minister to the generation 이 부담과 함께, 성령님께서 이 세대에 사약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Is this clear? 의심 연결하십니까? Yes The last point is The last point is Responsibility towards the generation 이 세대를 향한, 세대를 향한 책임 I'm thinking about re-infant and how to be re-infan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제가 이제 성령을 어떻게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In a way related to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와 연관이였습니다 I said number one 첫 번째는 어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Number two 그 오신전의 처음의 그 역사에 회복하는 것 Number three 나의 세대를 향하여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and Therese's beloved disciple Timothy And speaking about the end times in 2 Timothy 2.2 디모데우스의 2장 2절의 마지막 데이트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스의 2장 2절입니다 This is 2.2 디모데우스의 2장 2절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의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추석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으리라 This words highlight that the person desired that the spiritual deposits would be kept and preserved for four generations 이 구절을 말씀하십시오 이 구절을 말씀하십시오 영적에 이렇게 소중한 이것이 계속 간직하길 만하지만 사실을 향하여 이것이 전해지기, 보존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is is Paul 우리 바울이 있구요 Go to Therese's 디모데 Therese's faithful man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Do you see the four generation? Could you see them? Could you see them? And this verse Right clear? Now the question Why did Paul have this preoccupation? See Because he actually knew the value of special people 그는 영적으로 전해지는 것에 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분열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계시가 교회로부터 다 다른 이유 때문에 없어진다면 교회 안의 분열과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엑스 20, 29, 30. 20절 보겠습니다. 파전의 20장, 29, 30절 파전의 20장, 29, 30절 파전의 20장, 29,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떠난 후에 새로운 일과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아멘 사정과 바울의 삶인 첫 1세기부터 그를 영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의 이어가 와서 양떼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양을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외국된 일을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일한 길은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영적인 보물들, 그 계시를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이제 끝마침에 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성대 제자인 디모델을 향해서 이제 왔습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디모델아, 이 말을 잘 너희는 정말 조심하고 지켜라. 나로부터 들은 모든 계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에만 간직하고만 있지 마라. 계속해서 전해줘라. 내가 전해줄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에게 전해 맡겨라. 자신이 정말 보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향하여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전해줄 수 있는 그를 떼면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4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대라는 의미는 한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4세계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4세계를 매다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교회가 4세계까지는 안전하고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시가 혼동되기 시작하고 혼합되고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그 순별함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보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수해 드립니다. 제발 이 보물을 잘 가져가고 지키시는 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전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충성된 자로 여겨지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고심을 갖게 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보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대개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